이게 약간 동화같은 얘긴데요, 지금. 와, 근데 진짜 그림 같다. 현실 안 같아요. 아, 진짜 좋네. 너무 좋아요, 형. 저거는 백조인가? 백조다. 야, 여기. 어떻게 이래? 왜 이렇게 크냐, 백조가? 저게 곧 보이는 곳이. 저기네, 사람들 모여있는데. 신어 공주 동상. 이제 좀 실감이 나네요. 와, 진짜 여행 왔네. 상현아. 인어 공주 작가님. 안데르센. 안데르센의. 아, 맞아. 스마크님 안데르센 그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본인 작품 중에 가장 애착있는 작품이 인어 공주. 자, 왔는데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필카. 필카, 필카. 필카도 갖고 왔어? 저희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 여기 물어봐야 되나? 그냥 사람한테? 아, excuse me. Could you take the first on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아. 우리 그것도 찍어야 돼요. 아,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나? 여기 나오나? 와, 눈뽕. 눈뽕. 아, 눈뽕. 눈 다 감고 찍어. 우리 다 나오고 있어, 이거. 아, 눈뽕. 좋겠다. 아니, 이거 근데 벤치가 이렇게 높아요? 벤치가 높아? 이거 앉아도 되는 거예요? 앉아도 되나? 앉아도 된다고요? 진짜. 이렇게 올라가요? 부러지지 않을까? 4명 올라가면? 아부다. 오, 스테다. 어떡해? 오. 커먼. 커먼 커먼. 우리 상애면 올라가는 걸 하자. 아이, 올 수가, 빨리. 아이, 빨리. 야, 찍어주자. 우리 막, 간심받게 찍어줄게. 간심받게. 야, 역시 노상애이다. 아니, 아니. 아니, 현지할 거 안 해. 아니, 현지할 거 안 해. 아... 뭐야, 아깝다. 자, 한껏 찍었어야 되는데. 형, 그냥. 오. 형, 그냥. 들어오세요. 힘쓰는데? 쓸 때 쓰시네. 여기 허벅지가 팔기통이 나잖아. 넌 손 안 짚고 되잖아. 손 안 짚으면 안 돼. 안 돼? 될 것 같은데. 야, 인간적으로 허벅지 차이 너무 많이 난다. 이게, 이게 같은 인정 맞아, 이게? 나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야, 약간 착지할 준비. 옆으로 가야 되나? 네. 김 씨. 김 씨. 아, 진짜? 내려갈까요? 창현아, 잠깐만 있어봐. 창현아, 잠깐만 있어봐. 왜, 왜, 왜? 우리 먼저 내려갈게. 한 명씩 내려와야 돼. 창현이 내려오고. 창현이 형 내려와요. 창현이 형 내려와요. 창현이 아파서 빨리 못 내려와요. 창현아, 사진 찍고 싶은데 있어 혹시? 아니요. 무슨 미션 있으세요? 무슨 미션이 있으세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야. 사실 남자 4명이서 모이고 이러면 그런 게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장난으로 제가 당연히 혼자 있는 모습을 찍은 것 같은데 리액션을 그렇게까지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죠. 너무 재밌고 웃겨서 매력을 좀 더 끄집어내봐야 될 것 같아요.